드디어 블라디보스톡 골프앤리조트가 열린다 포틴 대통령이 경제관광특구지역으로 선정한 러시아의 홍콩 마카오로 급성장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국영연예주개발공사와 블라디보스톡 골프앤리조트 협약체결 연예주 최초의 골프장 세이트 앤드리우스를 닮은 정통 유러피안 코스 인천, 부산, 대구공항에서 비행시간 1시간 30분 거리 블라디보스톡 공항 15분 거리에 위치한 카지노 관광단진의 골프장 최고급 사우나와 VIP 라운지 20실 127의 골프텔 겨울에는 킹크랩과 각종 해산물이 있는 유럽형 도시 블라디보스톡으로의 여행 블라디보스톡